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요새 누가 자꾸 이름을 바꿔가지고 저 문어가 아니고요. 김민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지역에 여의도의 국회의원 여의도에서 20대 처음 출마해서 국회의원 만들어주시고 키워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그리고 서울시장 나갔다가 떡 떨어지고 18년 동안 이렇게 또 바닥을 헤매다가 다시 4년 전에 돌아와서 4년째 이렇게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김민석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5분 지나면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오실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잠깐 제가 이재명 대표 오면 우리 이재명 대표가 요새 엄청 바쁘시잖아요. 전국을 돌아다니고 벨트가 뭐 이렇게 많은지 한강벨트, 낙동강벨트, 벨트 다 찾아다니고 엄청 바빠요. 그런데 우리 지역의 여의도에 이 시간에는 사실은 점심 드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 직장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의 지역구에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도 대한민국과 서울의 대표적인 직장인들이 많이 다니시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꼭 이렇게 인사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여기 곧 도착하실 것 같습니다. 그 뵌 김에 저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사실은 이번에 31.3% 제가 맞췄잖아요. 오늘 아침에 어느 방송에서 물어봐서 제가 사실은 특별한 비밀이 아닌 비밀을 말씀드렸는데 막상 또 비밀을 얘기하니까 좀 싱거워하더라고요. 우리가 얼마 전에 해외 투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해외 투표가 사실 아시는 분들 중에 미국 같은 데 교민 중에 우리 다 친척들이 한둘씩은 있잖아요. 미국 같은 데서 투표하려면 엄청나게 힘듭니다. 6시간, 7시간, 8시간씩 운전해서 투표를 해야 돼서 거기서는 아예 투표 투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6, 7, 8시간씩 운전을 해서 투표하는 그 숫자가 지난 면퇴의 평균에 비해서 무려 5%도 아니고 10%도 아니고 20%가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쭉 수치를 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꼭 투표하겠다. 그리고 그 투표하겠다는 중에 사실 민주주의라는 거는 이당 지지하는 분도 있고 저당 지지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당도 저당도 아니고 우리가 흔히 통상, 중도 또는 무당이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이번에는 꼭 투표하겠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꼭 심판해야 되겠다 하는 그 여론이 과반을 훌쩍 넘는 것을 보고 저희가 아, 이번에는 심상치 않구나. 이번 사전투표율과 본투표율은 아마 통상적으로 느는 그 비율을 훌쩍 뛰어넘어서 30에 육박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30을 넘고 31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과학적인 예측에다가 사실은 마지막에 0.3 붙인 건 조금 운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밀고 있는 숫자가 뭔지 아시죠? 기호 1번 2하고 또 뭘 밀고 있죠? 3, 2하고 3을 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투표율 31.3하고 본투표율 72.3을 밀었는데 이게 딱 맞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점심시간이니까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제가 문어보다는 낙지를 더 좋아하긴 합니다. 어쨌든 저희는 이번 사전투표율과 그리고 해외 국민의 투표율에 나타나고 있는 그 무거운 뜻을 귀하고 중하게 받아앉습니다. 이 투표율에 담겨있는 의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뜻에서 심판하고자 하는 이 정권의 실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 잘못이 얼마나 중하게 누적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께서 만드시려고 하는 야당이 한번 제대로 견제해라 하는 그러한 뜻의 다음 22대 국회가 우리가 얼마나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대통령이 독주를 못하게 해야 하는 것인지 민생은 어떻게 살려야 하는 것인지 필요한 비리는 어떻게 우리가 국회에서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인지 그 국민의 뜻에 담겨있는 그 무거운 뜻을 잊지 않고 가겠다. 저희는 31.3, 71.3을 넘어서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이 제시했던 1, 2, 3, 4, 5의 비전 출생용 일을 회복하고 물가를 2%로 잡고 성장률 3%로 회복하고 세계 4대 혁신 강국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바로 이곳 여의도에 있는 이 주가 5천을 회복하는 바로 그러한 바로 2년 만에 윤석열 정권이 엉터리로 정치를 했지만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정치와 경제와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가 도착하실 때가 됐는데 이상하게 사인이 안 오네요. 누가 혹시 도착하면 도착하셨나요? 도착하면 바로 저기서 알려주세요. 마이크 잡은 김에 저희는 사실은 이번 선거를 보면서 아 이게 참 심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솔직히 팔을 갖고 들어가도 되냐 안 들어가도 되냐 이런 걸 갖고 적어도 정치나 행정이 규제를 하고 어떤 지침으로 삼고 얘기했고 이런 적은 없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시계는 2024년 4월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나라의 정치와 행정은 몇 년도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선거가 한참 진행 중인데 공무원들, 군인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훈화 교육을 하려는 그러한 영상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팔을 넣어라 마라 이거 갖고 문제 얘기를 국민들이 하니까 정치적 목적의 파가 아니면 반입해도 좋다. 아니 파에 정치적 파, 비정치적 파가 써 있어요. 이런 상식을 벗어난 행정을 사실 지금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하고 싶겠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선진국까지 갔잖아요. 이미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잖아요. 국민들의 노력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불과 2년 만에 윤석열 정권이 뒤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 몽땅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지만 적어도 국회만큼은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하자. 그렇게 제대로 국회를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호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호소를 하는 국민과 함께 싸우고 있고 제일 앞에서 여러분과 함께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우리 이재명 대표가 딱 지금 도착하셨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실 시간을 우리 1분이라도 더 가집시다. 우리 이재명 대표 바로 너의 마이크를 넘기려고 하는데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민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에 제가 출마 안 합니다. 김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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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마침 딱 전심시간이죠? 네. 여의도는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경제적 심장이죠. 자본시장의 정말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의도가 보통은 정치 중심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경제 중심지로서의 가치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을 결정하긴 하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삶이고 그 삶 중에서도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그야말로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제의 중심지 여의도에서 저는 이번 선택을 하실 때 과연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데 윤석열 정권이 유용한가 국민의힘 국회 과반수가 바람직한가를 좀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이 여러 가지 정책 목표를 내세운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김민석 실장께서 제안해서 지금 하고 있는 주가 5천 포인트 시대를 열겠다는 것입니다. 혹여 이게 공수표 불가능한 얘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만 저는 현재 상황에서도 조금만 조금만 정부 정책을 바꾸고 정부가 관심 기울이면 얼마 안 있어서 저는 주가 5천 포인트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의도에는 이 경제 문제에 관심도 있고 식결이 높은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경제 문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자본시장은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공정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똑같이 투자를 하는데 혹시 내가 투자했다가 주가 조작에 걸려들어서 혹시 손해를 보지 않을까 이 주식이 정상 가격이 2만 원인데 주가 조작으로 혹시 확 떨어지거나 확 오르지 않을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주식시장에서 매우 불공정한 또는 불법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안타깝게도 주식시장에는 외국인 투자자도 많은데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보면 저기 혹시 제대로 공정한 규칙이 작동하나? 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안타깝게도 대통령의 부인이 주가 조작으로 돈을 수십억을 벌었다 돈을 주가 조작으로 해서 벌 수도 있죠. 문제는 이걸 단속해야 되는 증권당국이나 사법당국이 특정인에 대해서는 수사조차도 하지 않더라 라는 것은 결국 그들이 바라볼 때 아 저 동네 시장은 믿을 수가 없구나 주가 조작이 횡행할 뿐만 아니라 주가 조작이 밝혀져도 사람 따라 처벌하거나 처벌 안 하는 것이 다르구나 믿을 수 없는 규칙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시장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저는 이 주식시장의 불공정성 불투명성이 결국 투자를 망설이게 하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주가가 저평가되는 그런 상황을 맞았다 우리가 주식시장만 좀 더 공정하게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면 지금 현재 똑같은 상황에서도 저는 주가가 상당히 많이 개선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는 사실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과제가 경제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이 가진 특수성에 관한 문제인데 대한민국은 아시는 것처럼 전쟁 중인 나라입니다 공식적으로 전쟁을 끝낸 게 아니라 전쟁을 잠시 중단한 휴전 국가입니다 정전 국가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아 저 나라는 전쟁 중인 나라지 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서 똑같은 주식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만약에 상장한 외국 기업 같으면 5만원 받을 주식이 대한민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에 본 것이를 뒀다는 이유로 36%씩 할인당하죠 결국 대한민국의 이 분단체제라고 하는 것이 지정학적으로 리스크로 작동을 하는데 이 문제를 사실은 조금씩 해석해 해결해서 평화에 대한 신뢰를 높이면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줄어들죠 실제로 민주정부들이 평화정책을 시행해서 한반도 정책이 안정됐을 때 평화체제가 공고해질 때 대한민국 경제도 발전했습니다 이건 뭐 더 두말할 나위가 없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외교에서 안보에서 완전히 풍망하고 있습니다 외교의 가장 기본은 신리여야 합니다 국가의 국민의 이익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게 특정 세력이 힘을 과시하거나 또는 불필요하게 주변 국가들어가 긴장관계를 격화시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안보가 위태로워집니다 지금 실제로 우리의 외교 실패 때문에 러시아와 북한이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결국 북한에 군사기술을 지원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결국 안보가 위태로워졌고 미국에서조차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 중동 다음으로 전쟁이 벌어진다면 그건 한반도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경고하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의 눈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지금 내일 당장 전쟁이 나도 이상한 게 없을 만큼 불안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외교를 실패했고 안보를 실패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주가가 떨어지지요 국내 경제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교 문제도 또 그렇지만 안보 똑같습니다 평화가 곧 경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평화롭지 않은 데서 투자할 그런 기업인들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평화가 매우 위기에 처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있습니다 신리가 아니라 이상한 가치 외교에 너무 지나치게 편중하다 보니까 계속 경제 영토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대외활동 여건이 점점 나빠지지 않습니까 결국 기업들 수지가 나빠지면 대한민국 경제가 나빠집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곧 먹고 사는 문제가 되는 세상입니다 과거에는 민주주의, 자유와 평등, 합리성과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인권과 자유의 가치에 불과했다면 이제는 이게 경제 문제가 됐습니다 독재국가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없습니다 독재국가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불투명하고 불합리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기가 불가능합니다 결국 투자를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는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환경에서만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이 지금 독재화의 길을 갑니다 언론의 자유로운 보도를 가로막는가 하면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습니다 귀를 막고 눈을 막습니다 칼틀막, 입틀막 이제는 파틀막까지 합니다 곧 무슨 번호들을 막는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113이 간첩신고가 오는데 224가 되지 않을까 이게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나라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조건이면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나라에 투자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가 모든 면에서 후퇴한 것 민생과 직접적인 경제정책뿐만 아니라 안보, 외교, 민주주의 모든 면에서 이 나라가 후퇴했고 그게 결국 경제를 나빠지게 만들고 결국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삶을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권력을 누가 갖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이 나라 주인의 입장에서 권력을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가 대한민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가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민국 평화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어떤 정권이 더 유익한가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민석이 국회의원 되고 안 되고는 사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김민석이 당선되는 게 지금 이 정권의 역주행 퇴행을 막고 중단시키고 다시 우리가 왔던 그 정상적인 길 선진 경제 강국 문화 강국의 길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 민주적인 모범 국가 되돌아가는데 누가 더 유용하냐를 판단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들의 저력을 믿습니다 여론조사에 누가 유리하니 불리하니 얘기한들 결국 투표로 누가 많이 득표하느냐로 돌판나는 것 아닙니까 투표하면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선택한 권력은 왜 언제나 극소수 기득권자의 편을 듭니까 여기서는 혜택 보신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가재정이 부족해서 경제가 나빠서 세수가 줄어들어서 국민들에게 지원해야 될 서민지원예산 다 삭감했습니다 청년지원예산 삭감했습니다 심지어 이 나라 미래가 걸려있는 과학기술투자 연구개발 예산조차 5조 2천억을 삭감했습니다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들께서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자식이라도 좀 잘 살게 해보겠다고 논파라 밥파라 대학 보내고 공부시켰습니다 흉년 들었다고 너 학교 가지마 이런 부모 없었습니다 어렵더라도 더 공부를 시켰고 그래서 소파라서 대학이 상하탑이 아니라 우골탑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 가진 자원이 없습니다 가진 역량은 우리 국민들의 성실함과 우리 국민들의 두뇌 그리고 정말 잘 움직이는 손발 아닙니까 근면한 성실한 국민들 국가의 미래는 이제 과학기술에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 예산을 5조 2천억씩이나 줄여가지고 지금 석박사 과정 다니는 그 학생들 연구자 과학자들이 생계가 불가능해서 해외로 탈출하려고 합니다 해외에서 유인합니다 우리가 생활력이 되줄 테니까 우리나라 와서 연구하세요 이런 무지한 정부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런 정부를 그대로 방치할 겁니까 이렇게 놔두면 나라 다 망합니다 여러분 경제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이 말씀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경제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경제가 어려우면 즉 소비와 생산이 위축되면 정부 지출 재정 부문 역할을 늘리는 게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정부가 투자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정부 대통령 개인 돈 들여 투자하라고 했습니까 국민들의 세금으로 국민들의 결국 최종 부담이 될 재정으로 하라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랬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전 세계가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를 대비해서 재생에너지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미국이 화석연료 보유량으로 치면 정말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미국이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발전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앞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 세계의 글로벌 기업들은 화석연료로 생산한 제품은 사지 않는다 재생에너지로만 생산된 제품만 사겠다 R200 우리 모두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재생에너지 생산 목표를 낮췄습니다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을 압수수색하고 탄압해서 재생에너지 산업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위한 기초체력을 키울 때입니다 이럴 때가 바로 재생에너지 산업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 우리식 표현을 하면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 때입니다 산업화 고속도로를 깔아서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때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앞날을 내다보고 정부가 고속도로를 깔아서 인터넷 고속인터넷망을 깔아서 우리가 IT 강국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아서 전국 어디서나 해안이든 산속이든 저 버려진 땅에서든 태양광으로 풍력으로 발전해서 자기가 쓰고 남은 나머지 에너지는 다 팔 수 있게 길을 열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화석 화석연료발전소들 석탄발전소 가스발전소 그리고 그 위험한 원자력발전소 굳이 더 안 지어도 됩니다 수입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수입 대체 얼마나 효과가 크겠습니까 국내 기업들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국내 수출기업들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는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장기 투자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세히 물어보면 여러분 회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미 국내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부족해서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무서워서 말을 하지 못할 뿐입니다 앞으로 좋은 일자리 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가 정부가 나설 때인데 이 정부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 경제에 희망이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지금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정부 정책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번 4월 10일에 이러한 정부의 역주행을 여러분 손으로 멈춰 세워야 합니다 이제 잘못된 길을 들었었으니 제대로 길을 가야 합니다 그 제대로 길을 가게 하는 것은 여러분만이 가능합니다 김민석을 다시 선택하는 것이 바로 그 길입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는 우리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도 걸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 권력만으로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만약에 그들이 이를 저지하고 있던 국회 입법권까지 국회까지 그들이 장악해서 국정에 대한 감시 견제가 불가능해지고 그들이 온갖 계약을 통해서 악법 만들고 이때까지 있던 국민을 위한 좋은 시스템 제도 다 뜯어 고치면 다시는 우리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참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께서 스스로 이 나라가 그 퇴행의 길을 더 이상 가지 않도록 여러분의 더 나은 남은 인생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더 행복한 희망이 있는 미래를 위해서 우리 김민석을 도구로 4월 10일에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석을 부탁드립니다 김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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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사족이긴 한데 우리 김민석 우리 후보 정말 실력이 있습니다 지금 캠프에서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데 본인 선거구가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앙당의 상황실을 체크하고 메시지를 정리하고 어쨌든 방향을 정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꼭 김민석 국회로 다시 보내주시고 김민석을 유용하게 여러분의 도구로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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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이재명 대표 여러분